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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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여기는 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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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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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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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누가 이기나 셔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어 어 어? 상덕이 형 어디 갔지? 어? 봤나? 상덕이 형 어디 갔지? 상덕이 형 어디 갔지? 상덕이 형 왔는데? 봤어? 봤어요? ... 봤구나 오 상덕 콘서트가 이게 사실 근데 잘못한 부분이 뭐 며칠 있는 건 아닌데 원래 그냥 작은 콘서트로 계획을 한 건데 원래 쇼케이스로 계획을 한 건데 이제 신곡을 들러드리려고 고객님 너무 많이 들리 단독 콘서트는 선생님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 해도 아마 저희 노래지 않을까 아 고민이 되네 이게 콘서트 그죠? 콘서트 네?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센니가 나왔다고 표발이 채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기가 많아요 왜 시리어스 그럼 센니 안 나온다고 찾잖아요 뭐부터 했어요? 그 순간만 남기면 괜찮았어요 그 생긴 점을 찾았어요 죄송해요 못 넣을래 퀄리틀 것 같아 사실 전 취소하고 싶은데 바쁘셨어요? 너무 바쁜 상태라서 아... 이게...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셔놓고 그냥 그럴 수 없고 그거 어때요? 저기도 모르게 고민 중이에요 최대한 머리 아... 이거 실제로 탈색을 한 세 번 했어요 아... 아... 그래서 열심히 그... 보색 마스크와 샴푸를 쓰고 있어서 1리터짜리 썼다고 이만큼 뭘 빼요? 그냥 이거 장어 장어 끼고 장어 끼고 라텍스도 샀어 내가 집에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웃기다 그냥 라텍스를 끼고 이제 아니 내가 원래 그 일반 샴푸로 감을 때는 아니 샴푸가 여기 있는데 왜 눈이 따가울까 나는 생각했는데 보색 샴푸 쓰니까 이게 국물이 이렇게 흐르더만 파랑 보라색 좀비처럼 해야 돼 찍어요 어? 그걸 찍으라고요? 이게... 원래 탈색했던 머리가 지금 벌써 금발이 돼가지고 원래 다 은발로 했는데 흰 머리? 10년은 어려보인다 10년은 어려보인다 10년은 어려보인다 17살고 싶어 예 예 15년 만에 응? 거의 10년 남았어 10년 만? 스물일곱으로? 나는 스물일곱 때 저렇지 않았는데 나는 스물일곱 때 마흔일곱 같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스물일곱 같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스물일곱 같다 지금 오늘 같이 한 슐레가 스물일곱인데 그렇게 안 봐야 돼? 소리 같아요 아 뭐 어색해 아직도 유승기 배고를 하는 게 어색해 제가 지금 조만간 작은 연극을 하나 할 것 같아서 어머네요 확장되면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영국? 슬기님 단독으로요? 아 단독 아니에요 다 같이 하자 밀크 아니고 연극으로 영국이죠? 연기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? 얘 바빠요 그럼 슬기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? 얘 내년까지 꽂혔어요 얘도 아마 조만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릇들려고 해서 그릇 못 그리는데 위에 그릇들이랑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리딩을 하고 왔는데 너무 로맨스 너무 로맨스 너무 로맨스야 로맨스 좋아요 네? 로맨스 좋아요 좋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 난 못하겠는데 잘하실 거면서 여러분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저 은혜이가 저를 백희대처럼 만들었는데 빨리 누워요 누워 빨리 누워요 누워 빨리 누워 하나 그려보고 그다음에 드림노프 그래서 준비를 해보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클린트 중위 하시는 거예요? 어 그러네요 클린트 중위하기도 인기 많은 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아 영국계에서 거기 주의국이 있어요 제목? 아니 뭐 확정에 대해 알려주시지 언제 밖에 안 돼요? 아마도 다다음주축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지 내가 연습하다가 자르면 못 알려줄 거 같은데 아니 다 배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림받으신 분 했는데 갑자기 아주 걱정이 많아요 쟤 하는 역할이 더블인데 한 명이 스물 한 살이야 내가 쇠고룡이야 자주로 같은 역할을 스물 한 살 걸 해야 돼 걔는 얼굴이 이만하더라고 어? 같이 안 하니까 다행인 것입니다 아 네 상대의 배우들이 아 생각만 백화점에서 치지 아 진짜 배우들은 다들 바르더라고요 살 갈라 요새 너무 살쪘었더만 더 빼면 안 돼요 아니 올라온 영상들 보니까 옛날에 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 안 되겠더라고요 어 아니 그 초창기 때의 얼굴에 비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더 빼신다고요? 더 빼야 돼요 너무 살쪘어요 안 되면 돼요 뺄 데 없어요 완전 호리호리 하신데 안 돼요 그럼 안 봐야 돼요 그 매우 딱 좋아해요 왜 맛있어 아유 근데 막상 빼면 좋아하시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놓고 왜 이렇게 멋있어 주셨을까 사람의 마음이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내가 나를 아실까 다이어트 방법은 제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뭔데요? 최고예요 짱 우리 사신가요? 하고 계십니다 두비스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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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공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올라가는건데 올라가는거 아 안녕히가세요